여기 옆에 박스 모델 보이시죠 박스 모델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마진 20 적어준 대로 보더 2 패딩은 이렇게 안에 컨텐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분명히 저희가 여기 얘랑 똑같이 해준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달라요 얘네가 훨씬 크죠 왜 저희가 쓴 게 훨씬 클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컨텐츠 너비 높이를 521 곱하기 49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패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더 보더까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 가로 세로 높이는 사실 보더를 포함한 거였어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521 곱하기 49 얘네가 뭐야 521 곱하기 49가 저희는 컨텐츠 너비라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더죠 보더까지 다 포함한 거 근데 저희가 실제로 만든 거는 컨텐츠 너비만 521 곱하기 49고 패딩 따로 있고 보더도 따로 너비 높이가 계산이 돼요 저희가 원하는 게 이거 컨텐츠가 521 곱하기 49가 아니라 이 보더까지 다 합친 게 521 곱하기 49잖아요 이게 박스 모델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HTML 에서는 컨텐츠랑 패딩이랑 보더랑 너비를 다 따로 쳐요 이거를 컨텐츠 박스라고 불러요 컨텐츠 박스 그래서 여기다가 쓴다면 박스 사이징은 컨텐츠 박스 기본적으로 컨텐츠 박스에요 지금 아이줄보냐님께서 적어주신 게 저희가 원하는 거 저희가 원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하면 안 좋은 점이 보더랑 패딩이랑 컨텐츠 다 합쳐서 521이 돼야 되는데 어 위드는 지금 컨텐츠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실무에서 하다 보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위드는 보더 패딩 컨텐츠 다 합친 건데 브라우저가 가리키는 위드는 이 컨텐츠만 가리키는 거라서 저희가 매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521 더하기 10 더하기 2 그 다음에 오른쪽도 2 더하고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한테 야 위드를 컨텐츠만 치지 말고 아예 보더 패딩 컨텐츠 다 합쳐서 위드라고 쳐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바꿔주는 게 이제 컨텐츠 박스에서 보더 박스로 바꾸면 보더 박스로 바꾸면 이제 보더랑 패딩이랑 컨텐츠 다 합쳐서 521 곱하기 49가 되는 거죠 확 줄어들었죠 521 곱하기 49 그래서 웬만하면 다 모든 태그에 보더 박스를 적용해 두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매번 이 컨텐츠랑 패딩이랑 보더 합쳐서 막 숫자 더하기 계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위드를 이 보더 기준으로 바꿔버리세요 컨텐츠 기준에서 보더 기준으로 바꾸기 그러면 이 보더 박스라는 거를 여기다가 다 써 줘야 되는데 이거 다 써주면 좀 그렇잖아요 매번 이렇게 다 써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프로그래머는 중복을 없애야 되거든요 중복 이렇게 뭔가 중복된다 있으면 그거를 줄이는 거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샵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별표 있죠 쉬프트 8 이 별표를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고 이건 css에서 모든 태그를 의미해요 모든 태그 그래서 모든 태그에 기본적으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해서 위드 계산을 할 때 컨텐츠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더를 기반으로 계산해라 보더를 기반으로 계산해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박스 모델을 할 때 알아두셔야 될 점이 기본 태그들에 예 이거 인풋 인풋에 저 css 아무것도 적용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들 기본적으로 css 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브라우저에서 css 를 넣어 주거든요 이렇게 인풋 태그 지금 저는 아무런 css 를 적용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보더 2 패딩 1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브라우저마다 이 기본 css 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 css 를 사용하면 사파리 에서 다르게 보이고 파이어폭스 에서 다르게 보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 다르게 보이고 다 크롬 이랑 서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css 들은 다 없애 주는 게 좋아요 이 없애 주는 행위를 css 리셋 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파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리셋 점 css 나 노멀라이즈 css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기본 브라우저 css 를 없애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저도 지금 보더 2 패딩 1 이렇게 들어 있는 거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드셋의 인풋 필드셋 검색창이죠 실제 검색 실제 검색창 그래서 보더는 어떻게 예 논 하시면 돼요 논 아 보더 설명을 안 드렸었네 이게 보더의 굵기 굵기고 이게 뒤에 게 색이고요 이거를 rgb 라 그래요 앞에 빨강색 계열 그 다음에 파랑색 계열 rg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이거를 헥스 표시법이라고 헥스 표기법이라고 알아두세요 이거 컬러 피커도 좀 알려 드려야겠다 컬러 컬러 헥스 표기법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이렇게 헥스 컬러 라고 치시고 여기다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 보시면 되요 원하는 색깔 이렇게 찾으면 여기 밑에 헥스 표기법이 나오거든요 다른 표기법도 있죠 rgb cmyk hsb hsl 여러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웹에서는 보통 rgb 나 헥스 많이 써요 그래서 헥스 표기법 많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rgb 만약 rgb 로 적고 싶다 색깔을 rgb 로 적고 싶으면 여기 rgb 에서 아까 여기 구글에 나오는 그거 있죠 이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rgb 하면 숫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헥스 표기법을 많이 써요 헥스 여섯 글자에요 여섯 글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보더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더 논 하면 보더가 사라지고요 패딩도 패딩은 0 보더는 논 하시면 되고 패딩 마진 이런 거는 0 하면 이거 이게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닭 4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방향 다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랑색 테두리 이 파랑색 테두리도 좀 지저분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웃라인이라고 그래요 아웃라인 얘는 이렇게 안에 클릭해도 파랑색 테두리 안 쳐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쳐지죠 이것도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이에요 버튼이나 인풋 실제 사람이 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태그는 이렇게 아웃라인이 쳐져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쳐놓는 게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아 여기에 지금 포커스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쳐놓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는데 나는 이게 지저분하다 지저분해서 없애고 싶다 하시면 아웃라인은 논 아웃라인 논 하면 이제 없죠 테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웃라인 논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고 나신 후에는 다 CSS 이런 것들 외우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계속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뭔가 대칭이 안 맞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렬이 안 맞죠 H1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같은 형제 태그인데 이거 높낮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때 발생하냐면 같은 형제 태그끼리 서로 서로 하이트가 다르면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져요 배치가 달라져요 정렬이 정렬이 달라진다가 더 맞는 표현이네요 정렬이 달라지기 때문에 A 태그 필드셋 얘네 정렬 맞춰주려면 하나에다가 Vertical Align 새로 정렬이란 뜻이거든요 새로 정렬해서 이렇게 정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미리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렬의 종류들 미들 하셔도 되고 미들 미들 했으면 A에서도 미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A 태그도 Vertical Align B들 필드셋도 Vertical Align B들 그러면 이제 나란히 배치가 되죠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정렬이 맞나?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Vertical Align B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수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포지션 시간에서 배울게요 Vertical Align B들 양쪽에 적용해 주면 서로 높낮이가 맞는다 그리고 또 수정하는 방법이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